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 메르스 의심자 6명을 검사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현재 자택 격리 301명, 병원 격리는 88명이며 전체 관리 대상은 어제보다 9명이 증가한 7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대책본부는 내일은 이달 초 메르스 확산 초기에 접수인 의심자 가운데 잠복기를 넘긴 200여 명이 관리에서 대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가 잇따라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김해와 거제 통영지역병원 4곳이 해당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며 고소종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NS에 떠도는 내용은 해당 병원과는 상관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선별급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남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최종 입장을 받아본 결과 경상남도는 소득별 선별급식을 전제로 교육청이 도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청은 급식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근 의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양기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더 이상 중재가 불가능하다며 중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합니다. 경남도의회는 박춘식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4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에부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도교육청 예산과 학교급식에 대해 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상원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열린 6월 정기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중재 등 현안에 대해서 KBS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무상급식 논란이 경남도청과 교육청의 감정싸움에 그치지 않도록 시청자들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영세 상인 등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관련 방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중동 39사단터 개발과 관련해서 공원 면적은 늘리고 위치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재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이 부족한 창원시 소답동 주변을 고려하면 현재 39사단터 개발 계획에 나타난 공원 면적 비중은 매우 낮아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 위치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산학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에는 경상남도와 진주시, 경남 테크노파크, 대학을 비롯해서 이전 기관으로는 LH공사, 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시험원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경남 발전전략산업 발굴,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지원사업, 경남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 등 6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창원사부경찰서는 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혐의로 20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1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창원시 의창구의 한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만원권 지폐를 인수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